윤기 오 뭐야 찐대짱이다 오 뭐야 찐이다 아니 다른 그 분은 쉬운데 제 그 분은 못 이기겠더라 에코로 해본 적은 없지만 못 이길 거 같애 바톰 올래? 큐, 큐, 큐 줄까? 아, 어.. 큐 먹고 싶으면 한 번 오든가아.. 어, 언제 와? 내년. 가자! 풀! 없어, 없어. 잘 가요. 굿바이 굿나잇 땡큐! 오우! 플래시 눌러버렸다. 내 손 잘 참았어. 어? 7팀을 왜 정치하고 있었냐? 지금 딱 깔아버리지? 도망가야 돼. 도망가야 돼. 도망가야 돼. 잡고 죽어야겠다, 형. 망했다. 칼리오. 나 라스칼 님 이불 쓰고 있잖아. 아니, 똑같은 이불 쓴다고? 아니, 그 라스칼 님이 거리보관 이불. 아, 진짜 쓰던 거야? 네가 처음에 그랬잖아. 이모님도 그러던데? 이 광이 형 이불이면 좀... 광이 형 왜... 아니야. 광이 형 깨끗하게 잘 썼어. 와, 려창동. 광이 형 잘해?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은데? 진짜 말할게, 근데 이거는 형. 아, 왜? 나쁘지 않은데가 왜? 아, 너무 잘해. 와, 역시 근본 DRX. 내 옆에, 내 모니터 옆에 광이 형 사진이 있다고. 왜 이렇게 뛸 방하게 나오지? 가보자. 어이~~ 어이~~ 일단 못 들게. 어, 우리 다 끌었다. 석천은 이 뛰네? 어, 나 삼거리 와드. 들켰다. 노 스펠, 노 스펠. 혼자 하세요. 도망갈게요. 아~~ 간다. 어디로 가? 아닙니다. 나 갈게? 뭔데 이거? 랜드가 뭔데? 상처 먹고 싶어 오 잠깐만 이런 걸 왜 전기. 어, 잠깐만. 인정도 먹으러 다 끌었다, 진짜로. 아, 인정? 바루스 보이지? 바루스 포킹 포킹! 에이! 크아! 어땠어? 류빈 스웩이! 좋습니다. 못 들었어, 사운드 귀찮았어. 루시아, 내 전걸 다 먹었어. 라스칼 님, 입을 잘 쓰고 있어, 형. 야, 산책 갔다 와도 되나? 야, 산책 갔다 와. 야, 산책 갔다 와. 방금 똑똑똑 소리 들었나?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우리 시끄러워서 누가 옆집 선거 아니야? 아, 쟤 무섭네, 형이. 갔다 오시면 돼. 아니. 방금, 아니, 누가 똑똑똑... 잠깐만. 형 왜, 형 왜 게임 중인데? 형이 말하는데. 옆집에서 찾아왔나? 누구야? 누가 음식 배달 시켜놓고... 아, 누가 음식 배달 시켜놓고... 여기 없는데? 음식인 것 같은데? 짜장면인 것 같은데? 뭐야, 현중이 형? 짜장면이지? 근데 현중이 형은 왜 라인 전중인데 가서 받고 있냐, 근데? 제가 뭐야? 끌었어요, 끌었어요! 제발!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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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어? 끝나는 거 아니야, 이거? 모르겠어. 끝나진 않겠다. 어... 바람도 나가겠지, 당연히. 응. 딜 빠르겠지. 응. 한 5,000. 4,000. 그냥 빼라. 2,000. 2,000. 수. 투광턴가? 어, 저걸 거네? 어, 굽브 딜 좋아. 어우. 이거 어떻게 이기냐? 잘해봐야지, 뭐. 쟤가 다 뚜벅이니까 엘코가 잘하겠지, 뭐. 카이사랑 루션이든 세트든 다 잘해야지, 뭐. 이제 뒤에서 압박은 줄게. 뭐야? 어? 어? 가는 건가? 핫! 우리... 또 이렇게 이긴다고? 야, 공허 개사진데 이거? 와, 공허가니까 그냥... 골 속에 내 모습은 텀빈 것 처럼 공허해. 뚜두뚜뚜뚜. 뚜뚜. 형이 좀 오디오 좀 채워줘라. 오디오. 소통해. 왜 소통을 안 해? 하고 있는데 아니면 질문이 별로야? 너무 친해져서 이제 말할 그것도 없어, 이제. 궁금한 게 없어, 난. 아니 뭐 궁금한 거 뭐 보다가. 막 이런 거 있잖아. 키가 몇이세요? 오, 166인데. 아, 맞아요. 이러면서 내치... 아, 왜? 아, 왜? 왜 갑자기... 몇이 됐지? 난 166 아니야, 진짜. 166엔 선 넘었지. 그건 뭐 64야? 아, 하지마. 뭔 66이야. 이럴 때는 주제를 바꿔서... 어? 주제를 바꿔서 뭐 그냥... 할 얘기가 없긴 하다. 크핰, 크핰. 크히 그리 안 중요해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